웃을 수밖에 없죠. 6승을 했는데. 최고의 한해인데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샤딩을 기록한 거죠? 이정민? 오늘도 정확한 샷이었는데요. 이정민 선수가 2포인트를 추가합니다. 2홀에서만 어제 오늘 7점이에요. 그렇죠. 11번 홀이 행운의 홀입니다. 공동 2위까지 순위가 올라옵니다. 우승을 한다면 11번 홀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